택배 배달 왔는데 어머나 귀여운 나비가 있어요 이름을 나비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여기에요 아니 제가 추루가 있어서 고양이 좀 줄라 그랬는데 아 좀 줘도 되나요? 이거 저희 고양이들 먹는건데 너무 예뻐서 좀 촬영 좀 하려고 예 강아지도 그렇고 예 새끼 가졌어요 아 그래요? 너는 먹으면 안돼 여기 황소 앞에 황소 앞에 황소 앞에 공간이 있길래 거기다가 얘는 차미씨를 이렇게 좋아해요 차미씨? 자 추루 먹어봐 한번 조심히 살금 아 추루를 알아요? 네 여기 여기 있다 아 새끼인줄 알았는데 새끼를 뱉으면 새끼가 누가 아니에요 새끼가 아니에요? 아 몇 살이에요? 얼마 안됐어요 어 아 저희 고양이들은 그 두 마리인데 이제 그거 수술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시골에서 여기서는 이제 너무 좋겠네요 새끼 낳고 한번 근데 얘가 좀 힘들죠 새끼 낳을 때 네 여기 남자 고양이도 있나보죠? 아니 저 어디서 타지에서 왔어요 하도 외부 그 야생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얘가 방에서 키웠는데 예 아 애기 때 우유 먹여서 키웠어요 아 진짜요? 낳는데 네 그 고양이가 애미가 죽어버렸어 아 4월 만에 아 그래서 우유 먹여서 애가 키웠어요 아 그럼 얘는 얘는 부모가 들고양이네요 네 아 방에서 지금 방만 들으면 들어와서 자고 아 방에서 키워서 지집은 방에 근데 고양이는 냄새도 안나고 너무 깨끗하고 그렇더라구요 저도 두 마리 키우는데 맨날 같이 자요 막 제 옆에 와가지고 옆에 자요 옆에 붙어야 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달라고 애교부리고 개냥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집었다 없었다 하면서 웃겨줘 제가 밤에는 유튜브도 올려가지고 얘네들 막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예쁜 애들 얘가 전국구 스타로 뜰지도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쨍쨍이 쨍쨍이? 쨍쨍이 아 쨍쨍거려가지고 쨍쨍이 쨍쨍아 아유 잘먹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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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쨍쨍이 다 먹었어 쨍쨍아 다음에 보자 하핫 어휴 생각리가 안녕 다음에 보자 하하하 하하하 에 specifically eme 아유 예뻐 쨍쨍아 갈게 ㅎㅎ ㅋㅋㅋㅋ 올렸을üş 저 이쪽으로 Şimdi hait 하모 새부터 중 제일